안녕하세요. 새낮조 나라입니다. 씨앗이 이렇게 한군데 떨어져가지고 이 새순새싹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한군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로 환삼덩쿨 새순새싹입니다. 이렇게 뽑아보면은 금방 이렇게 바로 뽑힙니다. 이 환삼덩쿨은 특히 고혈압하고 당뇨에 좋은 나물약재입니다. 여보십시오. 환삼덩쿨 새싹입니다. 이렇게 갓 올라오는 환삼덩쿨 새싹은 데쳐서 나물 무침으로 샐러드 비빔밥 등으로 이용을 합니다. 그런데 이 환삼덩쿨 새싹은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상큼한 맛과 담백한 맛이 나는데 풀냄새가 약간 납니다. 해서 데쳐낸 후에 물기를 꼭 짜서 물기가 빠질 정도로 한두 시간 정도 두었다가 나물로 해서 드시면 담백하니 풀냄새가 더 안납니다. 이쪽 옆에도 환삼덩쿨 새싹들이 올라옵니다. 여보십시오. 이렇게 갓 올라올 때는 토마토 새싹 어릴 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또한 잎이 크면 데쳐서 나물로 쌈을 싸서 먹기도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잘게 썰어 말려가지고 말린 것 10g씩 다려서 차처럼 복용합니다. 이 환삼덩쿨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쓴맛이며 독성은 없습니다. 어린 새싹 모습입니다. 이 환삼덩쿨은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, 아토피, 또 신장의 화병을 다스리며 폐나 기관지, 기침, 천식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환삼덩쿨 새싹이었습니다. 그럼 산업조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